안녕하세요. 강서협입니다. 오늘 12월 7일, 12월 7일에 지금 새로 이벤트가 또 떴는데요. 이번 이벤트에 해당되는 서버는 청룡, 세종, 봉황, 단군 이렇게 4개 서버고요. 첫 번째는 신규 가입자를 위한 이벤트인데 12월 10일부터 12월 16일까지 신규 가입을 하시고 캐릭터를 만드신 후 1차 신청을 하시면 신규 유저를 위한 아이템을 드립니다. 수련용 뇌검 7일 거블, 축지법 1일 3개 거블, 도발부 7일 거블, 다다익선 7일 거블 이렇게 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1차 신청을 해서 아이템을 받으신 분들 중 12월 16일까지 전직을 하시고 2차 신청을 하시면 아이템을 드립니다. 태양갑옷 거블, 태황갑옷, 태양갑옷 거블 하나, 두신, 원공, 기, 누에, 명패중, 택 하나를 하시면 이거는 거래가 가능한 것 같아요. 준다고 하네요. 12월 10일 이전에 가입한 아이디나 멀티 아이디는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부계정은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1차 신청을 하지 않고 2차 신청을 하시면 아이템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메일 접수는 고객센터에서 이메일 질문하기, 신고센터, 그리고 서버 선택하시고 이제 신청을 하시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제목에 단군 서버 12월 이벤트라고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적혀져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벤트가 상급정수 500개를 획득을 하면은 겸치 이벤트를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서버 총합 500개를 획득하시면 됩니다. 12월 10일부터 12월 13일까지 4일 동안 진행이 된다고 하네요. 보상은 12월 15일부터 16일이고요. 이걸 요일로 알려드릴게요. 10일이면 다음주 월요일이에요. 월, 화, 수, 목요일까지 진행이 된 거고 15일, 16일이면 토, 일, 이렇게 주말 2일 동안 겸치 200%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소 수량을 기반하여 충분히 달성 가능한 조건이라고 하는데 이게 단군, 봉황, 세종, 청룡 4개를 다 합쳐서 총합... 아, 500개야? 아... 500개라고? 500개면은... 하루에 125개만 얻으면 되네. 500개라고? 500개가 많네요. 저 잘못 읽은 줄 알았는데 저번에 했던 혜태 서버 기준으로 혜태는 15,000개였단 말이죠. 혜태는 근데 통합 이벤트였긴 했는데 혜태 같은 경우는 12,000개, 12,000개 달성시 200%였고 15,000개 달성시 300%였고 이거는 4개 서버가 통합돼서 했었던 거예요. 이렇게 현무혜태, 신구, 태극 이렇게 4개가 합쳐서 다 했던 건데 이번에 하는 이벤트는 500개라고 하네요. 500개면은... 이게 하루에 빡시게 하면은 몇십개... 혼자서도 몇십개 정도 먹을 수 있는데 어쨌든 500개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벤트는 신규 유저를 위한 이벤트 하나가 있고 두번째는 경배인 200% 이벤트가 있다고 있는데 경배인 200% 같은 경우는 거의 무조건 이거는 될 것 같아요. 근데 첫번째... 기존 유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첫번째 이벤트를 참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청룡, 세종, 봉황, 단군 서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신규 유저 이벤트랑 경배인 이벤트 이렇게 두가지가 지금 12월 신규 이벤트로 새로 생겼습니다. 이상 강철입이었습니다.